안녕하세요. 고카소스 조지아 데이비드 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지아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티빌리시 몰이라는 쇼핑센터에서 조지아에 관련된 여러가지 궁금증들에 대해서 답변하는 시간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조지아 정반마당이라는 네이버의 카페가 있습니다. 그 네이버 카페에 질문해 주신 분의 내용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지아에서는 한달살기 또는 1년살기 이민들에 대해서 문의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 지역에 거주하는게 좋은가 이런 질문들이 많으신데요. 일단 우선 한달살기를 하신다 그러면 올드타운을 추천해 드립니다. 나리깔라성 그리고 조지아 어머니상에 있는 올드타운이 좋고요. 만약에 1년살기 이상을 하신다 그러면 지역은 박해라는 지역과 사부탈로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박해 지역을 추천해 드립니다. 박해 지역은 외국인들도 많이 살고 있고 또한 대사관, 대사관 지역 등이 많이 있어서 다른 곳보다도 특히 치안이 좋습니다. 그리고 박해 지역은 무엇보다도 조지아 내에서 부유층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병원이라든지 이런 곳들도 군소병원들이 박해 지역에도 있고 특히 제일 좋은 병원은 끝자닛이라는 지역에 종합병원이 있어서 그 시설은 사실 제일 좋습니다. 그렇지만 치과, 안과 등의 병원들은 박해 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대부분의 박해 지역에 있는 병원들은 영어를 다 합니다. 그래서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의사들이 많기 때문에 박해 지역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렌트의 경우 예를 들어서 한 달 살기의 경우는 에어비앤비나 부킹닷컴을 이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에어비앤비나 부킹닷컴은 단기 렌탈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고요.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거주하는 1년에서 6개월짜리 이런 것들을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면 되고 실질적으로 에어비앤비나 짧게 거주할 경우는 에어비앤비나 또는 부킹닷컴에 있는 나온 집들을 얻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1년 이상 거주하실 분들도 이왕이면 에어비앤비에서 며칠 살아본 뒤에 지역을 선정하는 것을 선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사진을 보는 것과 실물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왕이면 며칠 거주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주변 환경이라든지 또는 집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걸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1년 이상 거주를 할 경우 이때는 계약을 하게 되면 물론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합니다. 이때 별도의 보증금은 없습니다. 두 달치 계약금을 선불로 내게 됩니다. 그래서 1년 계약의 경우 한 달치는 첫 달 임대료가 되고 두 달치는 마지막 두 달치를 줬을 경우에 나머지 두 달은 맨 마지막 달에 대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개월을 살고 12개월에는 임대료를 내지 않고 그리고 1년 끝나서 다른 곳으로 이주할 경우 12개월째 임대료를 내지 않고 13개월 됐을 경우에 이사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속해서 더 거주를 하게 되면 계속해서 납입을 하면서 살다가 마지막 달에 임대료를 안 냅니다. 그런데 계약을 6개월이나 1년을 해놓고 만약 이사를 할 경우는 마지막 달 한 달짜리를 손해를 봐야 합니다. 이거는 한 달 보증금은 부동산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계약 절차는 아주 심플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계약할 때 주의할 사항 없습니다. 그 집주인이 직접 임대를 하기 때문에 집주인 외에 임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게 되면 두 달치만 내고 살다 싫으면 떠나면 내가 이 집 1년 안 됐는데 내가 더 이상 살기 싫다. 그러면 그냥 1년치 손해보고 떠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준비해야 될 내용이라든지 확인해야 될 내용은 없습니다. 한국과 같이 무슨 전세보증제라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 물론 조지아에도 전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세로 얻게 될 경우는 변호사 입회하에 철저한 서류를 따줘서 나중에 전세금을 못 돌려받는 거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세 제도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지아에서는 월세로 사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두 달치 임대료를 내고 월세 계약하는 걸 추천드리고 그 월세 계약하기 전에 조지아에서 1년 또는 이민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에어비앤비라든지 이런 데서 5일이라든지 일주일 정도 계약을 해놓고 주변이나 환경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천천히 계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분양, 부동산 구입에 대해서도 많이들 문의하는데 외국인도 부동산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에 분양하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여기는 분양 방식이 블랙프라임, 즉 샤비리 까르깟이라고 하고 또 화이트프레임, 테트리 까르깟이라고 하는데 인텔 블랙프라임 같은 경우는 전혀 집에 칸막이부터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분양받은 사람이 그걸 다 수리를 해야 되고 화이트프레임의 경우는 기본 골조 정도만 페인트 마감이 아닌 시멘트 마감, 하얀 마감으로 돼 있습니다. 한국처럼 풀옵션으로 마감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인이 다 인텔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구입에 대해서는 특히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더 시간을 내서 학교라든지 정착에 대한 통상 개설 등에 대한 내용을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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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